1. 승객이나 운전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주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는 4. BGM 장치 2. 에스컬레이터의 구동장치가 아닌 것은 4. 구동체인 안전장치 3. 카가 정지하고 있지 않는 층에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고 각 층에 문이 닫혀 있지 않으면 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는 1. 도어 인터록 4. 중앙 개폐방식 승강장 도어를 나타내는 기호는 3. 시어 5. 권상아중 1000kg, 권상속도 60연민의 엘리베이터용 전동기의 최소 용량은 몇 킬로와트인가 2. 7 6. 승강로 출입구에 접한 승강 로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승강 로비는 엘리베이터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7. 가장 먼저 등록된 부름에만 응답하고 그 운전이 완료될 때까지는 다음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로 화물용으로 사용되는 운전 방식은 1. 단식 자동식 8.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바닥 면적은 승강로 수평 투영 면적의 몇 배 이상이어야 하는가 2. 2배 9. 엘리베이터용 로프의 특성으로 오른 것은 2. 강도가 크고 유연성이 풍부하여야 한다 10. 로프식 엘리베이터에서 카 바닥 앞부분과 승강장 출입구 바닥 앞부분과의 틈새는 몇 cm 이하인가 3. 4 11. 간접식 유압 엘리베이터의 특징이 아닌 것은 4. 비상정치 장치가 필요 없다 12. 비상정치 장치는 엘리베이터 정격 속도의 얼마의 범위에서 동작해야 하는가 3. 1.4배 이하 13. 다음 중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1. 오리피스 틈새 14.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직류 엘리베이터 속도 제어 방법이다 15. 균형주의 운트피피들을 결정하는 계산식은 4. 균형주의 중량카 자체 아중 플러스 16. 점차 작동형 비상정치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구조가 간단하고 복구가 용이하기 때문에 대부분 FWC형을 사용한다 17. 비상용 엘리베이터 구조로 옳지 않은 것은 4. 90초 이내에 엘리베이터 운행이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18. 에스컬레이터에서 탑승객이 좌우로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 측면 벽의 명칭에 해당하는 것은 1. 난간 19. 동력으로 운전하는 기계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마다 설치하는 장치는 2. 동력 차단 장치 20. 승강기 운행 관리자의 직무가 아닌 것은 4. 고장 시의 긴급 수리 22. 감전사고 시 응급 조치로 가장 오른 것은 4. 호흡이 정지되어 있어도 인공호흡을 하는 것이 좋다 22. 에스컬레이터 이용자의 준수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은 2. 화물은 디딤판 위에 반드시 올려놓고 타야 한다 23. 안전점검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생산 위주로 시설 가동 24. 경고나 주의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색채로 가장 알맞은 것은 3. 노랑 25. 건설용 리프트의 주요 검사 항목과 관련 없는 것은 3. 완충기 26. 사다리 작업에 안전지침을 적당하지 않은 것은 4. 사다리 상단은 작업장으로부터 120cm 이상 올라가야 한다 27. 산업재해 예방의 기본 원칙에 속하지 않은 것은 1. 원인 규명의 원칙 28. 재해 원인 중 생리적인 원인은 4. 작업자의 피로 29. 유압식 엘리베이터에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작동류의 온도를 65도씨 이상 80도씨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 30. 꼭대기 틈새와 오버헤드 관계에서 꼭대기 틈새는 1. 오버헤드에서 카의 높이를 뺀 카 31. 유압식 엘리베이터에서 상승 방향으로만 기름을 흐르게 하고 역방향으로는 흐르지 못하게 하는 밸브는 2. 체크 밸브 32. 유압 엘리베이터에 사용되고 있는 강제 송류식 펌프의 종류가 아닌 것은 3. 원심 펌프 33. 승강기의 비상정치장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비상정치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34. 엘리베이터의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동 토크가 작을 것 35. 에스컬레이터의 친구가 유괴미할 때에는 경사도는 몇 도 이하인가 1. 35도 36. 유압 엘리베이터 제어반에서 할 수 없는 것은 1. 작동 시의 유압 측정 37. 피트에서 행하는 검사 항목은 4. 이동 케이블의 손상 유무 38. 디딤면이 고무제품 등 미끄러지기 어려운 구조일 경우 수평 보행기의 경사도는 몇 도 이하로 할 수 있는가 3. 15도 이하 39. 로프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카 위에서 하는 검사가 아닌 것은 4. 운전 조작반 40. 카 위에서 칼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점거하는 줄 로프의 점검 항목이 아닌 것은 1. 회전 상태 41. 에스컬레이터 회로의 사용 전압이 400도 이하인 것의 접지 저항은 몇 톰 이하여야 하는가 2. 100 42. 가이드레일 보수 점검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로프와 클립 체결 상태 43. 조속기 도르레의 피치 지름과 로프의 공칭 지름의 비는 몇 배 이상인가 2. 30배 44. 에스컬레이터의 이동식 핸드레일은 하감 운전 중 상부 승강장에서 사람이 수평으로 약 몇 엔 정도의 힘으로 당겨도 정지하지 않아야 하는가 3. 147 45. 변형 및 강도를 고려시 와이어로프의 절단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4. 채톱이나 와이어 커터로 절단한다 46.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 승강장에서는 물체가 쉽게 끼어 들어가지 않도록 디딤판과 콤의 물림량은 6mm 이상이어야 한다 47. 절연 저항계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4. 주파수 측정 48. 전압 220V 전류 20A 0류 0.6인 삼상으로의 전력은 양 몇 kw인가 1. 4.6 49 진공 중에서 mwb의 자극으로부터 나오는 총자력선의 수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2. 50 전류의 열작용과 관계있는 법칙은 2. 주례 법칙 51 교류 용접기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3. 무부와 전압이 최대한으로 높을 것 52 정속도 전동기에 속하는 것은 3. 분권 전동기 53 전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옴의 법칙은 2. 54 검출 스위치에 해당되는 것은 2. 리밋 스위치 55 그림과 같은 논리외로의 논리식은 2. 56 직류 발전기의 주요 3회소는 1. 계좌 전기자 정류자 57 다음으로 해서 A 기관의 합성 용량은 몇 마이크로패럿인가 1. 2. 58 제어기에 사용하는 비접촉식 입력 요소로만 짝지어진 것은 4. 근접 스위치 광전 스위치 59 재료를 축 방향으로 눌러 수축하도록 작용하는 하중은 2. 압축하중 60 무게 WN이 움직이는 도르래에 매달려 있다 물체를 끌어올리는 힘 F에는 3. F는 1 슬래시 W 3. F는 1 슬래시 W 3. F는 1 슬래시 W